MBM 드라마 최고의 치킨 앞으로 배우 중 소비테로서 기재하셔서 너무 좋으세요 네, 마무리 후투를 시작해서 네,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좀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마음을 귀하셔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가면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화이팅 네, 감사합니다 시청자에게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